어딘데 집이? 집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오빠 저 파란 지붕지 파란 지붕지? 아 이뻐라 이리 온 대로 아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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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집이 너무 이쁘네요 저기가 거실이여가지고 어디가 거실이라고? 여기요 여기가 그래도 에어컨이 이 방에만 있어 메주야 아니 뭐 그냥 옷 갈입는 방은 어디야? 저쪽이요 저쪽 저쪽 이것도 여기 이리 학생 이리 학생 이리 학생 이리 학생 아 에어컨이 됐습니다 이리 학생 leaves 에어컨이 이리 학생 해감, 해감하려고 그래. 해감님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정언니가 한 명 더 나타났어. 왜?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거든. 웬만하면 일어나, 빨리. 야, 빨리 일을게. 네. 나보다 더 부지라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밑에 해, 밑에 거 해, 밑에 거 해. 어깨발이. 어깨발이. 아이고, 혼자서. 아니, 그냥 갈아 놓는 거야, 이거. 네. 금방 뭐. 야, 감자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어제 감자인데도.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. 오빠, 배고프세요? 지금. 오빠. 오빠 배고프신가 봐. 아, 개포즈야. 입이 심심해서. 이거 봐. 진짜 맛있겠다. 야, 당장 아니야? 감빵, 감빵. 음, 감식이 맛있네. 할 게 있어? 없어, 오빠. 쉬세요, 오빠. 피곤하지도 않니, 어쩜 이렇게 또. 언니 진작 안 피곤하신 거 맞아요? 어. 그런데 진짜 어제 머리만 딱 대니까 바로 주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고 25시간처럼 살다가 바로 전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. 아, 이리, 이리. 끝도 없어. 우리도 잠시 쉬고 이제 준비를 쓸 거야.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? 뭐.. 선물 investigating 바로ge sigh 오빠, 파리 좀 많이 잡아줘요. 여기 너무 파리가.. 새벽에 파리 때문에 깰 일이 아니잖아. 야, 너 나 신경 쓰지 마, 진짜로. 왜요? 나 청소할 거니까 신경 쓰자. 나 대단하다, 언니, 진짜. 이게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카락이 한 번에 맞는지 몰라요. 물기가 있었는데, 방금. 여기 있다! 목이라고? 잡아야지, 잡아야지. 여기.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? 나가도 돼. 그렇지? 바닷가 가서 구경 좀 하고 가야겠다. 여기도 하고. 여기 있는게 먹ieren 거 같아. 여기에서 어디서 먹어야겠다. 저. 바닷가 조금 고구마. 세. Beau. 왼손으로ander서 각각이 되는거야. 이거 내가 wannabe에 남겨인데요? 도. 수인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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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가 진짜 이쁘네요, 여기. 안 나왔어요? 어? 이렇게 나간다며, 바닷가에. 갔다 온 거야. 어? 그게 뭐야? 사진만 찍고 오면 돼, 지금.